700억짜리 쓰레기 블레스 700억짜리 쓰레기 시청자 즐겨주시기 한 번씩 누르세요 근데 그 쓰레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게임만 드는데 왜 700억이 드는 거야? 인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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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식비 회식비만 700억이야 경조사비 인건비 그런 걸로 화환비 뭐 그래픽을 살래는 없잖아? 그치? 엔진을 엔진을 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살 테고 게임 만드는 저 배틀크루저 완성하는데 좀 많이 걸렸어요 엄청 걸렸어요 한 3시간쯤 걸렸던 것 같은데 레오이즈 망할 것 같아? 블레스에 올인했으면 어? 이네 오랜만에 해본다 RFPL은 뭐죠? RFPL은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 RFPL이 그거 아닌가? 약간 10덕 느낌 나는 거? 세즈 형 어? 어? 펜지 단아는 계단에 하자 펜지 단아는 계단에 하자 펜지 우리 로스트 아크나 재밌게 해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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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언제 나올 줄 알고 어디가 나오겠지 어디가 나오겠지 불 뻔했다 내가 멈춰서 다행했지 더 쐈으면 넌 맞아 죽었어 엄마 날 은혜로 기하라 날 은혜로 기하라 나 디자인 패턴 만들고 있어 작품명 황공포증 안 되구나 죽어 케이 여기서 다 타고 오는데 어 아칸이 왜 잡수야? 아칸이 안 죽여 좀 튕길 것 같은데 아칸이 살아냈는데 아칸이 살아냈는데 지금은 살아난 거잖아 흐헤헤 접착폭이랑 두개 보겠다 나이스 세개 보겠다 와아 안 돼 이 자식들아 야 애쉬 터졌다 애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깄다 여깄다 잡았어 내가 뚫어놓은 구멍을 잘 활용하라구 굿 내 머리위 하나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케이님 머리위 그레네이 케이님 내가 정면에 올게 정마 얘는 글라즈머리 따기 더 쉬울텐데 왜 안나오지 뭐야 어디로 안나와 여기 옥상이긴 하거든 안나왔다 무슨 쫄래 쫄겠지 야 불러내자 나와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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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이요 야 여깄다 저런 쓰레기가 나이프베트를 신청했는데 총을 쏴? 나이프베트? 지멋대로 신청해놓고 안따라졌다고 뭐라고 있어 나와라이 나와라이 야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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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담요님 수먹어 잘 깔았지 들어왔다고? 어 여깄게 다른 터득 여기서 잡았네 나 총알 10발밖에 안 남았었어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예비군도 잘 쏜다 야 이상하네 근데 사람이 안보여 상대편 이해가 안되는게 저렇게 다 나와있으면 오히려 따야하는데 한 명밖에 못 땄어 아 뭐 그럴수도 있지 그런걸로 뭘 어우 자라한테 오지네 진짜 진짜 자라한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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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나! 죄송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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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라면은 아카나 아카나 떼쳐 해주러 아카나 제발 부탁이 있어 떼쳐 했으면 좋겠어 너가 아카나 아카나 떼쳐 아니 서바이트 해 넌 서바이트 해 넌 서바이트 해 넌 서바이트 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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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 그런거 없어 하지마 하지마 아카나 잠수인 척 지닌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어 아까 잠수인 척 소름 돋네 와하 말하다 도중에 끊고 사라졌어 소름 돋았다 그 자 오토바이 봐 오토바이 오로방구방 오로방구 오로방구방 아카나 너 안하긴 잘했어 오로방구방 뒤켰땅 뒤켰땅 쪼코 어서와 에이 체모 깔리네 체모 깔리네 체모 깔리면 부수면 되지 자 아카나 잠수인 척 지진다 드론도 안 움직인다 레니 형님 어서오세요 아카나 쏘고 시작하자 카카오 그룹은 이벤트 같은 것도 해야겠어 카카오 그룹에 아카나 움직이는거 봐 아카나 아카나 어디 갔다왔어 대신에 내가 아카나 쏜나봐 애가 움직이는거 봐 엄마가 배 갖다 먹어야 될거에요 아 개혹거네 갔다왔어 뭐라고 엄마가 뭐 배 배 배 아 배...배먹으라 하셨어? 응 갔다왔죠 야야 여기 위에 뚫어줄게 내가 가서 이겨 세모야 여기 다 삼각시서 세모야 제모야 저모야 세모야 와봐 제발 제발 네모가 필요하다 우리 인디가 필요하단다 야 오기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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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요아? 담요아 이리온 담요아 이리오라고 이리와 이리와 오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옳 옳지 잘한다 옳지 여기여기 얘네 여기 안마? 2층에 한마리있어 여기있거든요 근데 여기 펑펑펑펑펑 개피야? 진짜 개피란 말이야? 딱 들어왔어 왼쪽 위 왼쪽 위 어거거거거거 왼쪽 위 아 뒤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벌써 시작했단 말이야? 아살아살자 야 뒤에 야 뭐 나왔어 아카잉 왜 갑자기 날 불러? 트롤러가 나 그렇게 좋아? 미친소리 미친소리 영차 미친소리 미친소리 단구장에서 한명같다 단구장에서 야 맞고있으면 되겠다 거기 올 데가 없어 단구장에서 한명같다 아 홍보 나 봤어요 아 홍보장이 나 봤어요 널 뭘 진짜 얘 아직 단구장에서 안갔는데 바이오콘테이너를 지하에서 지하에서 뭐지? 지하에서 썼네 지하에서 어? 여기 땅 매달려서 이렇게 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쏜 것 같아? 지하야? 거기 말곤 쏠 곳이 없었어 점령까지 되면서 난 알아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알아요 나 스모크 할래 스모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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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키리 몇살인데 저 노래 알아 키리 키리 원래 고전 노래 많이 알아 아 진짜? 내 나이가 어땠어 그거 고전 노래야? 아니잖아 앞뒤로 뻗쳐 뻗쳐 저요? 고전 아니야? 아니야 그거 어 저는 당근 모르고 라디오를 이제 라디오를 켜고 나 함께 노래해요 이제 라디오를 켜고 와 진짜 오래된 노래 아니야 저 그냥? 아 나 엎어줘 나 엎어줘 제일 쉴 줄 아는 노래야 어 무서워 나이트로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땡큐스로 땡큐스로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랄랄랄랄랄랄랄 람밤 람밤 이상해 검은 검은 고양이 뇌로 네? 왜 혼자 뒷북이야 아 옛날에 막 그런거잖아 검은 고양이 뇌로 만든다고 야 검 뭘로 만드는지 알아? 어 잔인해 막 하면서 고양이 뇌로 만들어? 이러면서 애들 나이피 방패 있는 사람 나 나 자리 개좋아 아아 너가 자리 좋아 봤자 아 뭐야 왜 옆에 걸렸어 나 나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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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검은 고양이 뇌로 아 내 뒤에 있었다는 남은 고양이 뇌로 뇌로 게임이 끝났다 능 너 어디나 한참 찾았어 안보였어 청춘은 뭐야 청춘? 청춘 뭐라 이거 응답하라 일곱팔팔 안보셨네 어 저분 안보아 어 나 안보아 지나간곳은 그게 그거야? 지나간곳은 지나간대로 뭐지? 이거 딱거잖아 그니까요 뭐야? 퓨 퓨 퓨